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정진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.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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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세 영원토록 기도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지도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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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하나님의 모든 끝은 그 끝대로 되요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속히 마셨소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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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